어휴 끌었다 전멸, 전멸 W 점떠 뭐야 아 W 먼저 해야지 어 마크화이 너무 느린데? 나 끌자마자 써야지 그니까 끌자마자 쓰셔야 되는데 잡은 건데 아냐 뭐라 하지마 윗, 윗정골 돌아주세 야 길만 안하냐? 내가 할게 니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좀 너무 못하더라 확실해? 응 늦었는데? 아냐 안 늦었어 성공하면 인정 그거 하나 비벼야 돼 맨날 빌 거 야 그럼 미니언이 뭉쳐서 오잖아 멍청한 놈아 뭐해? 잘 된 거 같은데 잘 됐네 가서 죽어라 병신아 흐흐흐흐흫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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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모 엄청 막창 아 먹어야 돼 이거 ㅅ 계속 프리징 낼텐데 개망했네 자꾸 리즌되니까 아 라인 밀어준다 계속 때려라 건드려 아 됐다 나 이거 타운단 앞에 두고 다닙니다, 다닙니다 먹음? 당연히 먹지 뭐야 3개밖에 차지 않나네 다닙니다 아 아 커피 위험한데? 앰비슨님도 위험한데? 별로 안다는데? 저거 그냥 궁셔틀이야 궁셔틀 다닙니다 어 뭐야 아 시발 존나 잘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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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새끼 시발놈 시새끼 어 뭐야 대박 야 이걸 이렇게 죽네? 왜? 아 죽여야지 까붕매가 왜 죽겠냐 야 어이가 없다 진짜 야 그걸 2를 못하가지고 저렇게 죽네 아 있을 때 내가 1번 썼잖아 제가 빨리 썼어야 돼 마나 빼기 와 마나 빼기 아 또라이 새끼인가 이 새끼 마나 빼기 자 라인 빨리 밀어 이거 빠다들고 때린다 우리 됐다 빨리 밀어 빠다온다 빠다 마나 빼야지 시발놈 마나 빼기 잘하네 인정할게 에헥 무겁다 시발놈 시스템놈 어 미드 죽었다 헐 에이스 이거 죽어버렸네 리드 오픈 아 우리 리얼리 뭐해 에이스 형님 안 살리고 뭐 식판중이래 뭐가 가보고? 미쳤네 밀지마 아 밀어 밀어 정신같은게 왜 처음 밀어갖고 뒤에거 먹으려고 Q쌌어 됐어 내꺼 됐어 아 뭐야 야 너 진짜 잘한다 여호호 야 핑크 핑 핑 하지마 가지마 병신아 가지마 빠다있어 빠다 야야 밀어준다 가지마 가지마 아 우드루 있잖아 우드루? 탑에 안 뜨는데 우드루 에이 너 내꺼 같으면 리산드라 여기서 이 자리 같잖아 병신같은게 어디 뭐 주실라고 까불어 내꺼 잘했어요 어 같이 먹어 그러니까 퀸주니까 바로 주먹네 아 나는 줘봐 그러니까 상호사인데 시스 대결하네 갑사로킬? 리산드라 어디갔냐? 안 보니깐 미아핑 안 보니깐 미아핑 바나나 빼야지 어 예 야 6렘 벌었냐? 반 가자 아냐 아냐 노노 죽여 아냐 아냐 안 죽여도 돼 아 틀림 쳐도 돼 빵빵 아 나 이제 공주수수 6이야 나랑 경치 똑같나? 이거 하나야? 한두개? 이거 하나 먹으면 돼 이거 하나 먹으면 돼 오케이 써봐 아 아 얘 존나 잘하네 진짜 야 위에꺼 내꺼? 아래꺼 먹어 타공산이라도 더 빨리 돌아 어 그랬네 라인전 입으려면 쉽게 해야죠 아흐 야 궁 써봐 야 궁 써봐 질거같은데? 분위기 쓸어 아 그걸 맞네 어 툴 왜 써? 아 아 아 뭐야 아까 크러스트에 시아웃 써갖고 못 잡았잖아 형 이 사람 풀 쐈지 뭐야 창문이 창문이 갑자기 닫혔어 우렁각시? 흵 혼나 헉 뭔데요? 궁 몇 초? 25 이거 내꺼 응이 아니라 빠진다 아아아아 이거 오르가즘 님 그거 그만 좀 맞아요 그거 맞으면 좋은거 아니야 내꺼 내꺼 가자 으흠 개발 아아 못됐다 개발 잉? 야 너 대쉬쓰거 온거야? 왜 졌지 이거? 이긴거였는데? 왜 졌어? 나 못 봤거든? 가자 하자마자 리스엔들아 들어왔어 크흠 야 나 이거 로밍가드 못 잡는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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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질거 같은데 효소 으흑 으윽 찹 얍 이쁘 ㅅ 으윽 ㅅ ㅅ ㅅ ㅅ ㅅ 어 얼굴나왔네 아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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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오는거 뭐해? 뭐였어? 걸렸어 비쌋 여기 싸우는데? 여기 싸운다 벌써 썼어 탑 쳐발렸고 미드 발렸고 떨었어 고탑 야 우리가 그냥 미드 가자 스왑 캐실레어 아래쪽 시야 좀 잡아주고 올게 너 소킬 타임 뒤진다? 따는건 아 닥치고 있어 알았지? 응 아 아 미장 위험한데 어 탑 잡음? 오 나이스 누루 어딨지? 오케이 옆으로 나올 것 같은데? 깨야 돼 깨야 돼 야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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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드로 온다 우드로 온다 우드로 어디로 오니? 여기 와드 뭐야 얘 아 아 포넹님 고통 받는다 저쪽에 시야 없어가지고 아 이거 니달리가 아래쪽 시야 좀 잡아주지 너 와드 있어? 아 걸렸다 나리쿨 좀 타 아 우리 에이스 형님 고통받는다 야 퀸 메모 셔츠 나오고 무릎 도 taka 오케이 오케이 야 한번 싸우자 흠 블루셋 어 와우 까풀면 죽는거지 뭐 아 뭐 하나 끌 수 있을거같은데 야 사이드 조심해라 오케이 맞아요 어 어 야 우두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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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에이스 형님 오신다 다잡아 다잡아 업데시해야지 뭐해 니달리 아 죽었다 아 아 니달리 너무 못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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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고가 아니야 나 이거 야 우주거지마 아 이쪽 와 야 우디르 파랑소반데 쉘을 다 줘야 돼 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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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세상에 야야 퀸 야 다 미쳐 야 이제 미래 이제 미래 아이고 나 리콜 한 번 타야 돼 너라도 없어 이쪽 바로 갈 수도 있어 서현아 서현아 아 덜컹덜컹 그래 뭐가 뭐가 야 너 그거 걸어 연사포 아닌가 연사포 벌런가 나 없으셨어 니달리가 너무 적는 반도인데 아 시야 좀 같이 먹어주지 야 마탐 주어도 돼 니달리가 너무 이상하게 밟는다 하나만 쟤린 한타 너무 좋다 내가 뭐 끌어야겠다 하나 태양의 눈 어 뭐야 나 이거 물렸냐 아 짜리 어디가 짜리야 어디 봐 바론 갈까? 안되겠다 오두루 짱짱 센데? 그니까 아니네 라위가 이거 그 라위 총 3번까지만 가고 딴템 가라 스테라크 가라 스테라크 아 스테라크 안 가도 되려나? 뭐가? 스테라크가 왜 가? 아 몰라? 아 진짜? 루시안은 뭐가? 루시안? 어 그럼 내가 봐줄래 이거? 25점 아 안되겠다 블루 블루 에이스님 블루드려 빨리 빨리 존나 때려 야 탐 먹어라 빨리 먹자 데포 데포 한 라인 더 밀어 아무도 없어 거기 밀어도 돼 아마 있으면 우디를? 아 저 잡을래? 아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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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뭐다? 야 탑 탑 탑 이쪽으로 와봐 가자 오구 야 미칼 있어? 끌지마 야 발음 해볼까? 그냥 될 것 같은데? 오 한 번 없나보다 와 너무 세다 와 이게 이렇게 돼? 아 아 아 이거 라인 올려야겠다 이거 어우 올리자 올리자 주면 안 좋네 야 이거 미드 바로 막자 야 이거 미드 바로 막자 아 이쪽 사명? 공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공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즈? 어? 야 이즈 각? 아이고 야 발음 친다 야 발음 친다 킬 덮으려 했는데? 와 가봐 대시 없었어 여기 옆 대시 아~~ 꼭 있네 아까 니달리가 여기서 어디를 갔어야 했는데 또 성장 한 번 끊었어야 했는데 엄마 안 보여 왜 이렇게 안 죽냐 저 룰네메어리 갔는데 딴 거 간 것도 아니고 형 개뿔 간 것도 아니고 운메어리 가는 게 레이탄 죽냐 잡떠 아 어쩌지 16렙이네 어디를 어디를 아 뭐야 나 바른 치잖아 상거라 상거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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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아이고 이거 봐줘 카르마 카르마 와 미쳤다 저거 타는 거 어 어 야 집 빨리 열어 게임이 낫긴다 바텀 업직이 나왔어 아 이거 어떡하냐 발음 좋아 될 것 같은데? 나 이번에 우디루 4번 끌고 알아? 라고? 이번 한타에서 우디루 4번 끌었구나 4번 끌었어? 어 근데 다 살한거야? 죽었잖아 결국에 에리산 아이고 죽었을거야 아 4번 끌었는데 회락한거야? 어 야 너 왜 우리 에이츠님꺼 블루 빼줬어 아 뺏힐 것 같아서 때려주자 말해주자 그냥 6명 뭐야 평범 뒤졌어? 야야야야 이거 이거 옥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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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타워 아 봐줘 아 게임 끝났다 하하 참 야 진짜